장강 1호 선물이다! 무슨 공이지? 공 아니야! 장강 1호보다 훨씬 좋은 장강 7호! 저기 선풍기! 더워 죽겠는데 저 모양이야! 빨리 돌아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아빠가 새로 발명한 장강 1호 덤벼락! 힘내 7호 이번 실험만 성공한다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단다 전 세계도 필요없어 7호면 돼 7호가 뭔데? 7호는 최고 좋은 장강이야 1호와 이번 체육시간에 제일 멋있게 보이게 해줘 세상에서 최고 좋은 무적 운동화를 만들어줘 골을 넣겠다고? 아악! 이으아악! 진짜 맛있어 같이 같이! 딱딱하네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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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